정치부단주 국내당 박재원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왜 그렇게 처음부터 기운 좋아해요 나무당 망해가니까 좋아요? 망해가니까 제가 망 평창올림픽에 태극기 들고 하자고 하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공장장이 실력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거에요 그건 무시한 안철순아는 얘기고 좋아하는거에요 사람이 좀 진지해봐요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무식하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을 얘기하려고 좋아하고 웃고 그러면은 국민이 노합니다 안철순 대표가 이제 평창올림픽 때 한반도기도 안되고 인공기도 안된다 이 말에서 지금 그 말을 쓰시는거죠 그렇죠 태극기만 들제요 태극기만 인공기도 안된다는 얘기는 왜 나왔을까요? 무시하니까 그래요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북한 선수가 금메달 따면 인공기가 북한 국가가 울려 퍼지는거에요 테레비도 안받나봐요 초등학생이면 다 아는데 정치가 초등수준이라고 하더니 진짜 뭐 그런 말도 했나요? 너무 부끄러워요 시상식에서 북한 국가가 울려 퍼질까봐 안된다는 말을 했나요? 근처에 모르는데 인공기가 다 올라가고 북한 국가가 나오면 안된다 그건 뭐예요?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니까 일어날 일을 외교적으로 대처하자는 말이었다 또 그랬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또 뭘 물어보면 영어 알죠? 만약 이런 질문을 하면 정치인들이 만약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안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대처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건 또 대처를 하는 거예요 안 일어난 일인데 그만합시다 똑같은 사람 되니까 스스로 먼저 시작해서놓고 갑자기 그만하자고 공장장이 싱글벙글 싱글벙글하고 나를 이렇게 환영하고 이상한 거 보니까 대표님이 먼저 웃었잖아요 들어오시면서 안 웃어요 그럼? 신경 말고 입이 쫙 이렇게 제가 그래서 뭘 이렇게 기면 좋으시냐고 했더니 책임 전가는 잘하는 말 여기까지만 하고요 국민의당이 이제 하여튼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 최근에는 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당무위에서 전당대회와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정을 바뀌었다 이게 어떻게 바뀐 겁니까? 우선 확실히 안철수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수입니다 전당대 장소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전국의 23곳에 동시다발로 갔겠다 그리고 영상으로 사회를 보겠다라고 정했고 정당법에 의거하면 당원은 자기가 탈당대를 내지 않고는 탈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민주당의 경우 당원들이 수백만이 되는 게 과거에 통합하고 쭉 이어온 당원들을 정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원명부를 정당법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대표당원이 전화를 안 받거나 하면 정리를 해버리겠다 이건 대표당원이 우리가 예상하는 게 한 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모수를 모수란 말 알죠? 그것은 알겠지 뭐 모수를 줄여버리려고 분모를 줄여야 된다 대표당원들을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당법 위반이에요 전당대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올까 봐 그렇죠 그래서 자기 파만 동원해서 밀실 전당대회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회가 여의도에 있는데 정세균 의장이 사회보면서 23개 국회를 만들어놔서 거기서 하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고 전략력 세계 각국의 전당대회도 미국같이 그렇게 큰 나라의 전당대회도 한 곳에서 하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악용하면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든 당권을 지고 있으니까요 규정을 바꾸어서 전당대회가 안철수 대표 쪽에서 원하는 대로 열려서 통과될까요? 통과 안 돼요 그래도 안 됩니까? 이렇게 해도? 왜냐하면 의장의 사회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이건 저는 사법회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인용이 될 겁니다 설사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당대회 의장은 이상돈 의원이고 이상돈 의원이 몸을 23개로 갈라야 됩니까? 지금 그러면 이건 박정희 전두환도 이런 짓 안 했어요 정확하게 지금 법원에 가 있는 사안이 뭐죠? 지금 이런 말씀하신 23곳으로 가고 하는 것이 대표당원 문제하고 대표당원 문제가 정답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막아달라 당규 개정을 그 재판장을 우리 김호준 공장장이 했으면 참 잘할 건데 고시를 합격 못 했으니 뭐 처음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법원에서 정당의 문제는 정당의 해결하라고 발을 빼면 또 어떡하죠? 이것은 어려울 거예요 제가 법사위원을 지금 12년째 하고 있는데 대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하지만 전당대를 23구에서 개최해도 좋다 정당법을 초월해서 대표당원을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법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앞으로 대법원 전원합의비가 판결을 하는데 23개 놓고 대법원장이 돌아다니면서 동시에 한다고 하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데 혹여라도 법원에 너무 부담스러운 사안이니까 발을 빼면 어떡합니까? 기각되면 기각대로 하는 거예요 기각되면 그러면 이상돈 전당대 의장이 적절한 조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면 또 저 사람들은 4차원 세계에서 살고 4차 산업혁명이 기수이기 때문에 또 다른 기상체내한 것을 대응을 하니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전당대는 안 돼요 지금 전당대 전당대 의장이 계를 선언하고 안건을 상정하고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하고 개표를 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가 세계 각국에 똑같은 회의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무시하고 23곳에서 해가지고 의장이 없는데 누가 선포해요 그러니까는 또 이제 고건 못했어요 차마 꼴뚜기도 낱이 있겠죠 낱짝이 있겠지 전당대 의장이 사회를 해퇴할 때 잘 안 본다고 하면 당대표나 사회를 본다 이 규정을 만들려고 했대요 국회의장이 정세균 의장이 국회를 안 열면 대법원장이 와서 사회를 볼 겁니까 대통령이 사회를 볼 겁니까 국회는 국회의장이 보는 거고 전당대는 전당대 의장이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몰라가지고 자꾸 불필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의승민 안철수 대표가 공동 합당 통합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선언을 안 해도 이제 통합하는지 다 알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긴 하지만 결국은 어쨌든 하긴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을까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안철수의 고집과 그런 면에 추진력이 출중한 사람이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안철수는 유시민의 아바타다라고 하니까 아주 우리 공병장이 좋아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보니까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야 그래요 유시민 유승민 유승민 대표가 내가 유시민을 좋아해서 자꾸 유승민은 싫어해요 저는 유승민 대표가 한반도기 안 되고 태극기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대로 또 유승민 따라 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우리 안철수 대표는 한 발 더 나가서 인공기도 안 된다 인공기도 안 된다 그러면 북한 선수가 태극기들로 아라면 오겠어요 이런 거 보면 홍만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은 1란성 3쌍둥이거나 3란성 3쌍둥이다 이 길로 가기 위해서 통합선언을 하건 무슨 결혼선언을 하건 아이론케어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개혁신당 창당의 길로 기치를 들고 어제 전주에서요 얼마나 뜨거운 열기를 가졌던지 가자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통합이 안 되면 본인이 원한 대로 외국 낙에서 살게 하자 외국 낙에서 살게 하자 자기가 외국 낙에서 살다 했잖아요 그리고 창당 자금 1억 됐다가 가져가면서 이자까지 받아갔기 때문에 받아갈 돈 더 받아가서 외국 가서 그 장사나 해라 이런 열기가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전라북도 의원이 통합파가 있어요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선거구에서도 탈당 그리고 그분들이 전화가 와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는 절대 국민의당 안철수와 함께 갈 수 없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창당의 불씨를 당겨서 1월 28일 날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2월 4일 날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무산시키고 이와 관계없이 바로 창당대회를 갖는다 하는 일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창당이 그러면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모인 창당은 2월 반대 반대하지 마라니까요 반대한다고 하면 우리가 여론조사에 떨어져요 개혁신당 창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알겠습니다 그럼 말 좀 잘 고쳐서 아세요 몇 번을 가르쳐줘도 못 알아도 구급문을 중학교 때 들어가서 외웠죠 자 그러면 갇힌 개혁신당으로 할까요 아니면 지금 혹시 이름이 적어졌나요 아직 개혁신당 갇힌 개혁신당입니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가 28일 날 발족하면 창당은 언제 됩니까 창당은 2월 4일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보고 하루 이틀 사이에 최소한 실패하더라도 실패하건 인용되면 가처분수 신청이 인용되면 결과가 무관하게 하는 겁니까 그럼 결과가 무산되면 전당대회가 무산되면 안철수 대표는 외국으로 떠날 것이고 우리는 국민의당을 개혁신당의 이념에 맞게끔 리모델링 한다 이겁니다 리모델링 할 것이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무산돼서 틀림없이 뻔뻔해가지고 당대표 안 내놓을 거예요 안 내놓으면 올해는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전에 개혁신당의 창당의 깃발을 올린다 2월 9일 그때 우리 와서 당직 하나 줄 테니까 다음에 출마 한번 해보래요 당직 하나 줄 테니까 홍보위원장 주든지 여기 몇 분이나 참여합니까 많은 사람이 할 거예요 현재 우리 의원들이 가장 큰 관심사가 원내기소섭단체를 구성하냐 그러니까요 20명이 되뇌야 안 되뇌시네요 그런데 그게 1차적으로 구구가 된다 저희는 목표는 하지만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개문발차 하면 다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몇 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망설이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창당까지 가셔야 되느냐 안철수 대표가 그전에 전당대를 못할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 국민의당을 리모델링 하자 하는 의견도 있지만 그 말이 상식이 안 통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대대도 자기는 나는 외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공갈협박이고 안철수의 거짓말은 얼마나 계속되고 있어요 안 가고 당대표 버티고 앉았으면 우리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는 5개월 남았는데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우리 출마자들이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디서서 나가야 될지 지금 결정해야 되니까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도 또 그분들은 그래요 저한테도 대표님은 선거가 3년 남았으니까 느긋하지만 우리는 4, 5개월 남았는데 어떤 깃발을 들어야 됩니까 무소속을 가야 됩니까 또 호남에서는 민주당에서도 안 받아줘요 자기들도 이미 짜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죠 모든 게 모든 게 촉박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개혁신당을 창당해야 된다 그리고 어제 전주의 개혁신당 창당 결의 대회는 엄청나게 뜨거웠다 그리고 그 여구가 하늘을 찔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하나는 중립이라고 이야기 되던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비례대표 중에 분명히 안철수 대표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뜻을 표명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중립을 표명 소위 중재파 우리 박주선 김동철 황주홍 이런 분들이 계세요 주승용 의원은 조금 자기는 통합파에 있겠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분들도 우리에게 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재파들도 어떤 경우에도 통합은 반대한다 안철수 대표가 나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문 발차하면 나중에 버스에 올라타는 것은 조금 늦더라도 함께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안철수 대표와 가깝게 지내는 당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당직을 물러나고 안철수 대표를 비난하지 않은 채 합류할 수 있다 개혁신당에 참여하겠다 비례대표는요 지금 유승민 대표마저도 정치적 합의를 해서 해줘라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고 과거에 안철수 대표도 경남 도의원 부산 기초의원들을 민주당에 요구해서 제명시켜줘서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국내 당으로 했던 적이 자기는 하고 이제 와서는 자기는 못하겠다라고 하지만 합의의원이 될 겁니다 결국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가져가 버리면 전당대회를 무산돼서 안철수 대표가 외국으로 가면 모르지만 여기서 정치한다고 하면 안철수 대표가 저희들한테 합의의원해 주시오라고 사정할 날도 온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또 만약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역구 의원들로 개문발찰을 하면 민주당 죄송합니다 국민의당 소속으로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우리하고 행동을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상 원대교습단체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무산이 된다면 전당대회가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전당대회가 만약에 무산된다면 전당대회가 무산되어도 지금 어떻게 해서든 안철수 대표는 유승민 대표하고 합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갈 길이 없잖아요 그럴 때 이유가 아니 무산되면 자기는 외국 간다고 그랬어요 외국 가겠습니까 안 가죠 거짓말을 한두 번 했어요 그런데 제 말은 그때 합의 의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는 실패했으니까 전당대회 이외에 이제 서로 갈라지는 방법은 서로 조건에 맞춰서 합의 의원을 끝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합의 의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과거에는 정치 공학적으로 여러 가지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젊은이들은 깨끗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나이는 먹었어도 저는 진짜 이 적응력이 빨라요 엄청나게 봐주시죠 아주 그렇기 때문에 sns도 제가 제일 잘하는데 이건 내 홍보 돈 안 내고 홍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치적 계산을 하는 구정치 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가 비례대표건 지역구 의원이건 원내 교섭단체가 안 되더라도 깨끗하게 어떻게 홍안유하고 하느냐 어떻게 평창동계올림픽을 저렇게 파탄시켜보려고 하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세력과 정체성이 다른데 할 수 있느냐 이걸 딱 구분해가지고 나와서 하면 나머지 의원들도 다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보다 큰 적폐세력의 청산 보다 큰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자 안 되는 길에 계산하고 연연하지 말자 하는 것이 안철수의 구정치와 다른 박지원의 새 정치입니다 전당대 무산 그리고 합의위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합의위원 기대는 하지만 연연할 필요 없어요 그것도 연연할 필요 없어요 네 어차피 그게 지지부진해지라도 창당은 그냥 간다 창당은 간다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들은 비록 소속은 국민의당에 있다 가더라도 우리하고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총회에 오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 표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원내 교섭단 제후 활동을 할 수 있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말이죠 홍한유 꼬마당 유승민 대표와 우리가 신당을 창당하면 꼬마당 안철수 대표가 꼬마꼬마 합쳐놓으면 거대 야당 홍준표 당이 되는데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회 선진안법에 의해서 개혁 법안도 통과되지 않고 잡히지만은 잡히지만은 그래도 엔비 어제 말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죠 왜 한마디로 논평하면 어땠습니까 어제 어제 제2의 전두환이죠 전두환은 골목성명 엔비는 서재성명 3분 입고 들어가요 자기가 깨끗해요 가만히 기다려도 불러요 기다려도 불러요 다스가 누구 건지 나오잖아요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이 불잖아요 김우중 부속실장이 불잖아요 김희중이죠 부속실장은 김희중이고요 김희중 부속실장이 저축은행 관계로 감옥에 갔어요 아무런 보살핌이 없었어요 옥중에 있을 때 김희중 부속실장의 부인이 사망을 해서 잡고 있어요 아무런 조의 표시도 안 하니까 그 나름대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이죠 저도 대북성금특검의 고초를 겪어봤지만은 아니 엔비 정부 때처럼 같이 함께 있던 사람들이 가서 줄줄줄줄 불어대는 사람 나 처음 봤어 역시 아버지 보면 아들 알고 그 대통령 보면 그 부하들 알겠어 이게 말이 돼요 기조실장이 내가 대통령 만나서 이거 상납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부렀잖아요 김희중 부속실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안 했다 이게 돼요? 그러니까 곧 가요 가만히 있어도 부를 건데 왜 나를 불러라 하니까 자기가 정의의 사또야? 사또 이게 말도 안 되는 아무튼 정의의 사또 이게 참나 웃기는 거죠 다스는 누구 건가 나오잖아요 김우중 다스 회사장이 다 지시받아서 이렇게 했다 김성우 김성우 이제는 내가 말할 때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시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계산적이고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우리는 진짜 남북문제에 대해서 개혁에 대해서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지 않으면 촛불혁명은 어디로 갑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할 말 없죠 이렇게 정의로운 답변을 누가 하겠어요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